저는 이번에 룸메실 빨리 받는다 섹시? 여러분 또 더욱이 운동 열심히 하셔요 지금도 허리 뻗쳐있는데 지금 이렇게 볼사도 있고 베이비 하고 베이비 저는 톱스타 일단 강서준으로서 질문 하나 하고 손우현으로서 질문을 한다면 네 강서준으로서 한번 해볼게요 목벌이도 돼요? 목벌이도 돼요? 왜 이래? 왜 이래? 시즌1의 대사이기 때문에 강서준은 이미 지우랑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얼굴 나를 빨개질 수 있어요 심장이 쿵이어서 심장이 쿵이어서 손우현으로서 질문을 하자면 언제부터 잘 생각나요? 잘 말했잖아요 강서준 옆에 섰을 때부터 원래 사랑하면 보여주더라고요 한 주에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김강민인데 그럼 손우현인가 보죠 저는 김강민이 손우현 되는 건 어제 자기 전에 어제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? 내가 인터뷰 잘해야겠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 첫 홍보 활동이잖아요 저랑 다른데요 저는 오랜만에 손우현이 좋을 생각을 해요 오랜만 아니에요? 잠 못 잃었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오랜만이에요?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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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